TKBN 500회 특집 방송을 연하갈 정서윤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김정아 소꿉친구, 그렇습니다. 제목의 소꿉친구처럼 저희는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.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김정아 소꿉친구 엄마는 고향으로 달려가보자 어린 시절 너와 나 섞은 놀이하던 시절에 너는 아빠가 되고 난 엄마가 돼요 본동산에 올라 진달래 꽃아름 따다 진수산 샴 차려놓고 소꿉놀이 할 때면 코사리 손가락에 콧반지를 끼워주던 친구야 친구야 소꿉친구야 우리 다시 만나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고향으로 달려가자 친구야 친구야 가사 마음 마음은 고향으로 고향으로 달려가보자 어린 시절 너와 나 섞은 놀이하던 시절에 너는 아빠가 되고 난 엄마가 돼요 본동산에 올라 진달래 꽃아름 따다 진수산 샴 차려놓고 진수산 샴 차려놓고 소꿉놀이 할 때면 고사리 손가락에 콧반지를 끼워주던 친구야 친구야 사꿉친구야 우리 다시 만나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고향으로 달려가자 친구야 친구야 고사리 손가락에 혹반지를 끼워주던 친구여 친구야 사쿠 친구야 우리 다시 만나면 머네문 활짝 열고 고향으로 달려가자 친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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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으로 달려가자